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바실레둔쿨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장관은 두 나라가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후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장관은 회담 후 한 루마니아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에 서명했고 이번 의향서 설명을 계기로 양국 간 사이버 등 초국가적 신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과 향후 빠른 시기에 국방협력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등쿠 장관은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한국은 인텔 지역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중요한 파트너국인 만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함께 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